안녕하세요 코아테크 코리아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유텍사의 휴대용 전도도 측정기 콘150입니다. 전도도와 TDS 온도 측정이 가능하고, 벤치탑 스탠드가 내장되어 있어 필요시 세워놓고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대 150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으며, 자동 온도 보상 기능이 있어 최고의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콘150의 스펙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품으로는 본체, 배터리, 전도도 전극, 고정 클립, 전극 홀더, 전도도 표준 용액, 탈이온수, 캐링 케이스가 있습니다. 본체의 전면에는 디스플레이와 전원 버튼, 캘리브레이션 버튼, 홀드, 엔터 버튼, 셋업 버튼, 모드 버튼, 데이터 저장 버튼, 데이터 불러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후면에는 배터리 삽입부와 벤치탑 스탠드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AA 배터리 두 개가 사용됩니다. 필요시 벤치탑 스탠드를 이용하여 기기를 세울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전도도 전극 연결 소켓이 있습니다. 하단에는 옵션 상품인 아답터 연결 포트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는 배터리 잔량 표시, 측정된 전도도 값, 온도 값, 현재의 모드, 측정 값이 안정화되면 나타나는 레디 표시가 있습니다. 후면에 배터리 삽입부에 배터리를 삽입합니다. 배터리를 삽입하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집니다. 전도도 전극을 결합합니다. 전도도 전극을 연결 소켓에 돌출된 홈에 맞춰 결합한 후, 시계 방향으로 나사를 돌려 고정시켜줍니다. 전도도 전극은 온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온도 프로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측정하기 전에 전도도 표준 용액을 이용하여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사용 환경 또는 사용 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이를 1회 기기를 캘리브레이션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도도 표준 용액을 준비합니다. 전도도 표준 용액은 측정하려는 샘플의 예상 전도도 값과 가장 근접한 표준 용액을 사용하면 됩니다. 콘 150에서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준 용액은 111.8mm 지멘스, 12,880μ 지멘스, 1413μ 지멘스, 84μ 지멘스입니다. 만일 다른 표준 용액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하려면, 매뉴얼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도도 전극을 전도도 표준 용액에 담가줍니다. 전도도 전극에 있는 두 개의 은색디가 모두 표준 용액에 잠겨야 하기 때문에, 전극의 노란색 캡이 샘플에 완전히 잠길 수 있게 합니다. 전극의 노란색 캡이 없이 측정하면, 정확한 측정 값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장착 후 사용합니다. 본체 키패드의 캘리브레이션 버튼을 눌러줍니다. 기준이 되는 표준 용액이 자동으로 인식되고, 측정 값이 안정화되면, 엔터, 홀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화면에 던 표시가 나타나면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됩니다. 이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측정을 하고자 하는 샘플을 준비합니다. 샘플에 전도도 전극을 담가줍니다. 전극의 노란 캡이 샘플에 완전히 잠겨야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극이 샘플에 담가져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저어주면, 보다 빠른 결과 값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측정 값이 안정화되고, 화면에 레디 표시가 나타나며, 측정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홀드 버튼을 누르면 측정 값이 고정되며, 더 이상 변화하지 않습니다. 측정 값을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세이브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장된 측정 값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뷰 버튼을 눌러줍니다. 측정이 완료되면 전극을 충분히 세척합니다. 다른 샘플을 측정하고자 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측정하면 됩니다. 전도도 측정 시, 전극의 노란색 캡이 샘플에 완전히 잠기도록 끝까지 담가줘야 합니다. 측정 시, 전극의 노란색 캡을 제거할 경우,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캡을 장착한 후 측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색 캡은 별도 구매가 불가능하니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중 표준 용액을 이용한 캘리브레이션이 되지 않을 경우,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래도 캘리브레이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극의 수명이 닿은 것이기 때문에 전극을 교체하셔야 합니다. 전극의 수명이 닿았을 경우, 기존 전극을 본체에서 분리한 후 새로운 전극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전극은 기본 전극인 콘센 91W를 사용하거나, 6핀 소켓 타입의 전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극은 구입하신 곳이나 코아테크 코리아로 연락을 주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유텍사의 휴대용 전도도 측정기 콘150에 대한 사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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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